한국 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기관 6위에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협력사인 클레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국립연구소나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논문과 특허 보유 현황, 논문 인용 횟수 등을 분석해 매년 혁신적인 연구기관 25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지난해 6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순위에 올랐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중 25위 안에 든 곳은 키스트가 유일합니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연구기관 1위에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선정됐으며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가 2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